롱 비치 센터 조금 아래에 내려오면 과일을 차려야 할 수 있어요. 살이 있어서 망고 고사야 하나. 아! 고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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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오케이! 오케이! 고꾸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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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네! 조금 더 몇 십 사이즈... 20? 20? 오케이! 20! 20 오케이! 나는 어떻게 gaat? 국어 제이 없어요. 국어 과자. 감사합니다. 음... 음... 이거랑? 바이 카이? 네. 네. 베트남 사람들은 망고를 이걸로 후우칸으로 찍어먹는 거예요. 베트남은 포함받이 수업일이 800원 200원 오케이 못잠이면은 다해서 다해서 얼마냐 한 2천원 정도 되네요 다해서 여튼 과일을 좀 먹어야 되겠네 오케이 깜만요